한글자막 by 한효정 말하나타 언제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삶을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 한쪽 편에서는 뜻하지 않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아픔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해되는 고통 납득되는 고난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욕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욕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멀리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부지중에 범죄했을까봐 혹시라도 나의 자녀들이 부지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까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욕을 위로하러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뭐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나 생각해봐라 그리고 빨리 회개해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까닭없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냐 그런데 친구들의 이런 말이 욕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욕의 내면에 화를 돋을 뿐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욕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욕이 잘못해서 욕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가 단순히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보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받는 거지 고난이 너에게 있는 거지 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과 더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죄가 있어서 받으신 고난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누군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코로나가 왔지 정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정제하는 것은 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욕의 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틀렸다 욕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을 통과한 욕을 통해서 그 욕에게 새 친구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욕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 새 친구들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누군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는 것이죠 하나님 저 형제에게 하나님 저 자매에게 또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왜 이런 아픔과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얻게 해주세요 그들이 느꼈던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두 번의 큰 전투를 치렀습니다 열이고성 전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었죠 반면에 아이성 전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워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반응이 1절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다라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우리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각자 싸우려 하지 말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해서 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가난한 땅 안에 살면서도 그들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부원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한 것을 보고서는 꾀를 내어서 사절단을 보내기로 하죠 사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마치 먼 곳에서부터 와서 여행을 한 것처럼 헤어지고 너덜너덜한 마대를 안장에 달고 낡아 터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낙위에 싣고 또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을 가지고 여우수와의 군대가 있는 길갈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길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워봐야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우수와의 군대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면 살려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화친하자 우리 조약을 맺자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좀 의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즉 너희도 가난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뭔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우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8절 계속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묻대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러자 그들은 옳커냐고 장황하게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를 말합니다 9절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애굽에서 하신 일과 애굽을 멸망시키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왕꽃 해스본 왕 시훈과 바산 왕 옥을 멸절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은 빠뜨리고 있죠? 여리고 사건과 아이성 사건은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기들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빠뜨렸을까요? 멀리에서 온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건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다고 하면서 떡을 보여주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를 보여주고 또 옷과 신발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우리를 믿어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짓말을 믿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이 증거로 보여준 물건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럴 듯해 보였습니다 거짓말인데 아주 교묘하게 잘 꾸며서 믿을 만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유익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힘든 일 우리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했는데 그 먼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그 나라의 이름은 무엇인지 왕의 이름은 뭔지 사절단으로 왔는데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득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곧바로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여우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우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서 보니까 먼 나라는커녕 기부원과 급이랴과 부예록과 기랫 여아림 바로 코앞에서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갔다가 그들이 원망하죠 18절에 보니까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라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은 다 쳐서 멸절시켜야 될 가난한 땅 사람들인데 족장들이 덜커덕 화친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물었던 것입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느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는 없다 만약 그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악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을 살려주라 21절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누구를 위하여? 온 회중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잘한 결정이다 잘 맺은 평화 조약이다라고 했지 않았을까요? 싸움을 안 해도 되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정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여호수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께 묻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욕심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죠 세상 즐거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결정해 놓고서는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잘한 결정이지 좋은 결정이지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이 바로 바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속일 때 나 사탄이다 이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면서 속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간교한 뱀으로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하죠 야 하나님이 정말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인 것으로 싹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리고서는 이걸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을 심어 넣죠 그리고는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속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막 나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쓰고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일까요? 무섭게 험악한 말을 하고 아휴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저도 권사예요 저도 장로입니다 이런 사람일까요? 그렇게 말만 하면 정말 권사인지 장로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 말을 쉽게 믿어버리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여기에 찾아온 이 기본 사절단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만약 사절단, 사신으로 왔으면 남루한 옷을 입고 와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예복을 입고 와야 됩니까? 또 사신으로 왔으면 거지꼬래,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아니면 금은 모아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을 욕심에 스스로 넘어간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도도 하지 않고 덜커덕 조약을 맺어버린 거다 우리가 무슨 일을 누구와 같이 하던지 아니면 사업을 같이 하던지 아니면 무슨 계약을 하던지 할 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해야 되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라면 그 거짓과 속임수가 보이게 해달라고 어떤 분은 기도해서 계약서 저 끝에 아주 깨할 만한 글씨로 있는 것이 보이게 해주셔서 아 이거 계약하면 속는구나 그걸 포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욕심의 마음이 이끌려서 야 정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과 일하게 되면 내가 정말 잘 될 것 같구나 라는 이 마음이 들어서 야 이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뺏기겠는데 대개 그렇게 하죠 당신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특별히 내가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특별한 일이면 자기 혼자 다 해먹지 왜 같이 하자고 그럴까요 그런데 왜 속는 것이죠 욕심에 이끌려서 속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약속을 할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꼭 이렇게 할게 맹세를 할 때 결코 성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을 좀 더 두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여쭤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혹시 여기에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궤에 자기가 넘어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성경은 사울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26페이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2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누구에게요?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당에게 물어보세요 굿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이것이 사울의 삶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때마다 심하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었지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을 쳤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그일라에 올라가서 그들을 구원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그 군사들이 다윗에게 우리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어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사울에게 발각되면 우리 꼼짝없이 죽지 않겠냐 그냥 가만히 있자고 말하죠 그때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합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저를 배반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넘겨줄 거야 배반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를 떠나서 피하죠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할 때도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직접 작전을 알려주세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니라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라 어떻게 하므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왜요? 다윗은 때마다 심하다 사사건건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는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형통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죠? 바세바 사건대에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제는 부하들만 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서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을 즐기다가 바세바를 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죠 그가 기도하기를 게을리 했을 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왕인데 이제는 내가 판단해서 해도 되지 침대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즐길 때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아마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골리아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아스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울의 미움과 핍박이었습니다 도망생활이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도망생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에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던 것이죠 광야는 다윗에게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시원스럽게 답을 아마 해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22절 이하부터 보면 여우수와의 때늦은 후회가 나옵니다 때늦은 후회 여우수와가 그들을 불러다가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추궁하죠 그리고는 너희가 저주를 받아 대를 이어 종이 되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우수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우수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게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것이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난한 땅 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여우수와가 속은 것이 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알아볼 걸 사흘만 한번 기다려 볼 걸 하나님께 한번 여쭙고 기도해 보았을 걸 그런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미 맹세하고 조약까지 맺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일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가난한 족성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그들을 위해서 싸워져야 되는 신사가 되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여우수와가 그들을 여우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우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에 여우와께 묻지 않았던 것이 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엎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나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여의 기적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 위로 도망치듯이 가셨습니다 왜 가셨죠?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혹시 십자가를 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제가 권한의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이해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기도하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욕심에 이끌려서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화내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 här 기도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